리그 3연패에 빠진 강원FC가 내일 강릉 홈으로 부산을 불러들여 다시 승점 쌓기에 나섭니다. 내일 저녁 7시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원 2020 10라운드 경기에서 강원FC는 FA컵 강릉 더비에서 역전 승리한 기세를 몰아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연패 탈출을 시도합니다. 시즌 초반 리그 상위권을 달리던 강원FC는 최근 3연패를 당하며 리그 6위까지 쳐져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